이건 품평일 때 내놓을 수 있게 빨리 완성하라고 하세요 정재민 씨 사적인 얘기 안 하려고 작정했는데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어디 아파요? 아픈데 없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 있어요? 개인적인 일이라서요 그럼 회사에서 내색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일이 되겠어요? 네 죄송합니다 그냥 저한테 신경 좀 안 쓰시면 안 될까요? 나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재민 씨가 신경 쓰이게 해요 가능하면 개인적인 일로 회사 일에 지장 주지 않겠습니다 팀장님 불편하게 만드는 거 싫습니다 신경 안 쓰였으면 나도 편하겠다 진짜 신경 안 쓰였으면 나도 편하겠다 진짜